안녕하세요 대발입니다 오늘은 초초초초초보 운전자들도 타이어 공기압이 빠졌을 때 아주 쉽게 대처하는 요령에 대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었다면 그냥 보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타이어 공기압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 출고되는 차량들은 웬만해선 TPMS가 장착되어 있다 보니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할 경우 계기판에 경고등이 점등되기도 합니다 만약 자신의 차량에 TPMS가 장착되어 있지 않을 경우 주차 완료했다면 그대로 목적지로 이동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차량을 육안으로 타이어 공기압이 빠지진 않았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차량의 사양 따라 어디쪽 타이어의 공기압이 얼만큼 채워져 있고 빠져 있는지도 알려주는 스마트한 세상이 되었답니다 그럼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하다거나 빠졌을 경우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계기판에 경고등이 점등됐다고 해서 당황해 하지 마시고요 일단 내가 즉시 해결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다 만약 수리가 가능하다면 지렁이와 같은 아이템을 사용하여 수리 수선이 가능하지만 혹시라도 훼손된 정도가 너무 심할 경우에 타이어 집을 통해서 타이어를 교환해야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 하지만 기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타이어 공기압이 빠졌던 거라고 한다면 주유 완료 후 곧바로 떠날라 하지 말고 자가 정비 코너가 있을 경우에 내 차량의 공기압, 적정 공기압에 맞춰 공기압을 주입해 주시는 것도 좋다 어?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걸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영상을 통해 설명드려 보겠지만 여러분들 숫자만 읽을 줄 안다면 손가락을 움직일 줄만 안다면 누구든지 쉽게 따라해 보실 수 있다 공기압이 근데 다 40만원 정도의 공기압이 저기 써 있는데 근데 보통은 좀 가득해거든 한 30만원 어... 30만원 안 쓰면 되지 않을까? 뒷받침 처음에 빠진 거 계산해서 빵빵하게 넣는 거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쉬웠던 타이어 공기압 주입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려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이러한 상황을 직면했다고 해서 무작정 당황하고 출동 서비스를 부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공기압도 주입해 보는 것이 좋다 이 영상이 당신의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었다면 그냥 보지 말고 대바라 오늘은 내가 셀프주의 운전사라고 댓글 한 줄 남겨놔 주시면 감사하겠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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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